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오늘 2022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이후 선박 인도량 감소를 반영해 LNG 운반선 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2022년 LNG 운반선 인도설론 여유가 많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시행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침체됐지만 국가별 LNG 수요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에서 올해 상반기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7% 줄었지만 LNG 수입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데다 계절적으로 LNG 수요가 높아지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LNG선 운임 상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174케이크 맨브레임형 LNG 운반선의 최근 운임은 6만9500달러로 두달전에 비해 104% 상승했습니다. 현재 한국조전소 LNG 운반선 인도량은 2022년 30척에서 2021년에는 52척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022년 인도량은 23척, 2023년 인도량은 13척의 전량들이 계획되었습니다. 추가적인 LNG 운반선 수준형이 늘어나면 한국조전소들의 2022년, 2023년 인도 계획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전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LNG 수요는 매우 견주한 모습을 보이며 국가별 LNG 개발 투자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달이 채 안되는 사이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제조사 에어 프로덕츠가 카타르와 LNG 에이커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모삼비크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러시아 야말에서도 LNG 선 발주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전소들의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이 점점 소진됨에 따라 LNG 선박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계절적 LNG 수요 증가의 시기와 맞물린 LNG 선 운임 상승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조전소의 에량 수주가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카타르 LNG와 더불어 러시아 야말 LNG선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조선 3사 중 2022년 LNG선 인도 슬롯이 가장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가장 많은 LNG선 수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LNG 운반선 인도량이 2020년 30년 수적, 2021년에는 52척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2022년에는 타 조선소에 비해 LNG선 인도 슬롯 여유가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유리한 조건에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